아 형님 이 아래에 아래위 다양한 공격력 얼굴을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요 빵빵 원투 그 원투 깊게 그렇죠 아이고 가슴을 보고 한 번씩 찍어야 되는데 얼굴을 떼려면 살만 숙여도 안 맞아 버려요 아 좋아요 좀 보고 첫 스파링 40대 아 90대 신가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아래위 위 아래 쭉쭉 뻗어야 됩니다. 마지막 너무 아깝다. 어이 배터리고요. 후 까지 그 다음에 올려야 그렇죠 어떤 말씀을 드려도 경험이 스승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 좋아요 랩트잽 좋습니다 두 손이 너무 오른손 좀 붙여주셔도 되는데 너무 나와 양손 다 너무 나와 있는데 동생이 크고 지치 더 지쳐요 간결해야 돼 정타가 하나도 없죠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몸통을 맞추더라도 깊게 쭉쭉 들어가 줘야 돼 원 투 쭉쭉 아 좋아요 주먹을 내야 됩니다 형님 힘들어요 자 스톱 오늘 여기까지만 하실게요 형님 너무 힘드니까 경험 삼아서 아이고 자 인사 한번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양손수 형님이 40 되시죠 46 46이요 영광 형님 영광 형님하고 그러면 동갑인데 하나 어디있어요 와 아무튼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1년동안 이 스파링이 실전의 중요함을 오늘 느껴셨죠 형님 실전해 본 경험이 어떠신가요 그래서 한대 맞는게 낫네요 한대 맞는게 나아져요 1년 하시고 나서 지금 처음이시죠 메스 두번 했는데 메스하시기 보다는 한대 맞는게 낫네요 우리 체육관에서 하신지는 얼마나 됐죠 지금 한달 넘어 두달 됐나 지금 이제 두달 됐는데 다른 체육관에서 한 1년 하셨죠 네 1년 했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여기서 이주시고 아 그럼 한달도 안됐네 한달이나 됐겠네 한 두달 다 돼갈 것 같아요 아이고 어쨌거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실전 경험을 많이 쌓으시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